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과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로 법률안이 상정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 정도의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이번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7월 28일 날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7월 29일 날 역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3법 모두가 국회 본회의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4일 날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통과된다면 바로 법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 외에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큰일 났다. 라는 제목 많이 보실 거예요. 썸네일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써야 죄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다. 그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약간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임대차 3법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갱신의 횟수를 몇 번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 결론은 한 번만 인정을 해줘서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세입자가 갱신을 청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최종적으로 세입자가 4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법 시행 전에 이미 연장 계약을 했다면 이때에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느냐 결론은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 집주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총 9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누가 봐도 그럴법한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씩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고요. 저는 9가지 중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것 3가지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유를 보시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합의해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적당하게 보상해 준다면 이때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덟 번째 임대인,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할 때 거주에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집계 존속, 아버지나 할아버지, 집계비속, 아들이나 손자 이렇게 집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할 목적이라면 이때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집주인이 거주하려고 할 때 얼마 동안 거주해야 되는지 그 기간까지 명확하게 표현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의미 자체가 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죠.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홉 번째 사유는 집주인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이때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먼저 보시겠지만 그 아홉 가지 사유 중에서 집주인이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사유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새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수자에게 이 세입자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정말 주인 마음에 맞게 집을 잘 보여주면 집이 잘 팔릴 텐데 만약에 세입자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집을 팔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직접 거주하지 않고 만약에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집주인의 갱신 거절로 인해서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집주인이 직접 배상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은 서로 합의가 없다면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첫 번째,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이나 환산 월차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마지막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갱신 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전 월세 상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로 상승폭이 5%를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자체가 원할 때는 그 5% 내에서 다시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더 낮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전 월세 상한제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5% 임대로 인상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린 이후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월세 신고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전 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법사위에서 제출한 대안이 있었거든요. 자료가 있었는데 전 월세 신고제는 아직 없어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월세 신고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내년 2021년 6월 1일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한다면 이때는 전 월세 신고를 한 곳으로 인정하겠다.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원래 이 전 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또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일정 수준 3억이었는데 그 이상 주택만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번 개정단안은 대부분의 도시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임대료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 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매매거래 신고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전 월세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만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싶은 항목이고요. 전 월세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서명 방식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입신고 양식도 좀 개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5만원 그리고 허위로 신고했다면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 사실 막 시행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조금 낮게 잡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봐서 이런 과태료는 점차 인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임대차 3법 각각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소지 문제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이 임대주택 감소로 되려 전세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